여러분들 BTS 방탄소년단 정국님이 저보다 잘난 거 있으면 3개만 말씀해 보세요. 저보다 잘생겼고요. 저보다 노래 잘하시고 저보다 돈 많이 버십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바로 주인입니다. 메르와 마살라 말로 오르도 기타 강좌 용산기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건 전부 다 잘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그냥 수백 가지 더 잘나시는 우리 정국님이 노래 내놨어요. 뭐야? 세븐 칠! 오늘 이 노래 강좌 한 번 해보려고 하면 정말 너무 쉽게 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다 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댓글로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하는 코드 나와 있구요.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도 드리니까요. 코드표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요. 요렇게 잡아주시거나 요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세븐입니다. 옆에 써있는 줄번호는요. 오른손 치는 줄번호입니다. 다음은 G샵 세븐 코드입니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4,3,1번 주시면 돼요. 다음 코드는 G샵 마이너 세븐인데요. A코드 잡으실 줄 아시잖아요. 네번째로 가신다면 1번 손가락 6번째 줄에 네번째 풀에 잡아주시고 6,4,3,1번 치시면 돼요. 오른손 뜯을 거니까 피크 필요 없으세요. 다음은요. 여기서 그대로 두간 떨어지세요. F샵 마이너 세븐. 다음 코드는 B9입니다. 그래서 손 모양만 여기서 요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잡으실 줄 아시고요. 오른손 치는 줄번호 확인 가능하셨으면 다 질 수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자 먼저 느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요거의 연예 아시는 분들은 벌써 완마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너무 쉬워요. 첫 번째 코드 요렇게 이 메이더 세븐 잡아주시고요. 어떻게 쉬우면 4번 주 치세요. 그다음에 퍽퍽퍽퍽퍽퍽. 그다음에 4,3,2 동체천. 그다음에 퍽퍽퍽퍽. 그다음에 퍽퍽퍽퍽. 끝이에요. 요렇게만 쳐주면 돼요. 리듬은 뚱쯧 땅쯽 뚱쯧 땅쯽 뚱쯧 땅쯽 이렇게 뚱쯧 땅쯽 쳐주시면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4번줄 퍼커시브 431 퍼커시브입니다 다음 코드도 바꿔주신 다음에 4번 쥐시고 쯧 그 다음에 땅 4,5,7 똑같이 뚱쯧 땅쯽이에요 다음은 G샷메이션 마이더셋을 잡아주시고요 똑같애 6번줄 치신 다음에 퍼커시브 6,4,3,2 동시에 치신 다음에 퍼커시브 여기 똑같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코드 3개만 연달아서 해볼게요 셋 넷 4,4,3,2 4,4,3,2 그쵸? 6,6,3,2 그쵸? 그 다음에 뭐냐면요 코드 2칸 떨어지셔서 F3 마이더셋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6번줄, 4번줄, 2,3번줄 코드 바꿔주시고 5번줄, 4번줄, 2,3번줄 리듬은 요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딴딴따 딴딴따 이렇게만 쳐주시면 돼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요것만 칠 줄 아시면 요것만 치고 있으면 노래 끝나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코드는 이렇게 13이라 그래서 막 막 이런거 있는데 일단 여기 9으로 편하게 바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코드 잡는거 그리고 오리툭 치는 줄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리듬 숙지하시고 퍼그시고 재차게 치시면 되는데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치시면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손바닥 안쪽이랑 같이 치시면 되고요 이 줄이 여기 프렛과 닿는 소리에요 요 소리가 나냐니까 사정없이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갑니다 자 일단geht keltage 그쪽은 Mae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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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조심히 앉으시죠 계속 똑같은데요 유명한 곡이죠 둘 셋 여기다가 쉴거에요 쟤 앗 쟈 근데 이거 뭐야 와! 너무 좋은가? 음 으 오야 어 으 oh 너무 맛있는데? 똑같은데? 응 오늘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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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몰아준거야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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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치시면요 우리 정국님의 세븐 칠 수 있고요 우리 피처링으로 라똥 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틀린거는요 저도 요렇게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틀리는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안 틀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치시면요 우리 세븐 노래 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고요 코드들 그리고 오른손 줍더 그리고 리듬만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연습하시면 되니까요 하시다가 안되시는거에요 궁금한 영상 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이라마 코드로스와 остав